음악 제 친구 가운데에 교수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를 잘 했다고 밥을 사겠다고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토닥토닥 싸움질을 잘 하던 또 사내 안사내를 몇 분이나 하던 부부였습니다 어느덧 둘 다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사셨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만난 거야 로또지어 그러더라고요 자 역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 로또가 뭔지 아시죠? 제가 아무리 거룩한 목사지만 로또를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로또는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구나 그게 로또랍니다 평생 한 번은 맞겠지 그러고 자꾸 사게 되는 것이 로또라 그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요 서울대학교에 최유철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행복론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행복이 뭘까 그랬을 때에 가로축, 세로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로축은 재미, 기쁨의 축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이 축은 만족, 보람, 의미라는 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가는 가운데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경험들이 있답니다 그게 커져야 행복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면서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험들은 재미는 있는데 보람이 없는 것들이 있대요 의미는 있는데 도저히 기쁨이 없는 그런 경험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인생 살면서 재미있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람도 되고 의미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인생의 행복이 쌓여져 간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경험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비전체풀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던 이름하여 봉원식을 하던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숨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었지요 상가교회를 전전하며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유치원 부지 한켠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땅이 유치원 부이다 보니까 제약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힘겹게 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하는데 어쩌면 이 건축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회복하고 이 비전체풀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보내며 지난 두세 주 동안에 의미 있는 예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7명 청소년 입교 예식이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세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래서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던지 그 철없는 아이들의 눈시울이 뽀르게 지더라고요 아이들의 목에다가 십자간을 걸어주고 부모님들이 손을 얹어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눈물방울이 송송 맺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웠구나 하는 감격이 교회 안에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환분 은퇴하시는 분들 갈렙 사익자로 추대하는 예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역할 끝났으니 뒷방에서 조용히 쉬세요 그런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오늘 교육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역이야 손을 놓았지만은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꾸어 끼우고 거룩한 사역 보금의 사역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어려운 자리에 든든히 서 계셔주세요 하는 추대하는 바로 소중한 예식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따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간증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75분 장로, 집사, 군사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장음했고 질서정연한 그 예식 가운데 임지하는 성령의 능력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임하는 성령의 구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은 물론 그 예식의 천연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잔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 공동체의 예식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혜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원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백성의 절반은 에스라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르며 성벽을 돕니다 또 나머지 백성의 절반은 너혜미야가 앞장을 서고 함께 찬양하며 성벽을 돕니다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봉원 예식 거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봉원식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성벽 규모가 몇 킬로나 되더라 건축 양식은 어떠어떠 하더라 아름다움이 어떠어떠 하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문 가문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그분들의 명단과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봉원식입니다 봉원 예식에 앞서서 너혜미야와 영적 지도자들은 찬양하며 성벽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너혜미야 12장인데 제 머릿속에는 줄곧 10장을 앞으로 그슬러 가서 너혜미야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어부랍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계 이락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하여 잘 살던 너혜미야에게 하난이란 동생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폐허가 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다가 어렵살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임금에게 나아가서 임금이 감동을 받고 저소를 내립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나라의 국경의 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필요한 물자 돈을 지워내라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의체군이가 없었습니다 간밤에 혼자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어떤 길은 쓰레기 더미가 너무 넘쳐나서 말이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을 지키는 지도자들은 어디 가서 뭘 했단 말인가 그나 분노를 가라앉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십시다 성을 수축하십시다 다시는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마십시다 그렇게 어렵게 성을 수축하고 지금 그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무엇이 서쳐 지나갔을까요? 온갖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서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삼발락과 도비와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야,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성을 수축하겠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간사하고 찬연한 음모를 매일 일삼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순간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성벽을 어루만집에 돌며 노해미아는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눈물을 억누르며 돕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돌멩이 하나, 벽돌 한 정, 나무토막 하나의 자신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땀과 피가 묻어있는 자국들이었습니다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1부, 2부 때는 제가 죽었는데 오늘 삼부예배는 건축위원장이 계시니까 건축위원장이 죽었다고 합시다 세 번 다 제가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건축위원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례 예배를 치루겠죠 위원장님 관에 메고 그리고 바로 갔다가 산에 묶겠습니까? 이 비전체를 한 바퀴 빙 관을 메고 돌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던 자리인데 이 자리는 터목 공사 마치고 무너지는 철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던 자리인데 여기는 골짜기였는데 여기는 아름대리 나무가 숲을 이루던 자리 그 나무를 배던 그 자리인데 순간순간 벽돌 한 장, 유리 한 장, 나무 도망하라에 묻어있는 우리의 눈물, 땀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봉원식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은 노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원수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길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헤미아에서는 13장 정도 되는 짤막한 성경입니다 이 13장밖에 안 되는 노헤미아서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마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내게 힘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다 배운 것 없는데 물려받은 것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이들에게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렇게 던덜히 믿음 지키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뻄에 찬송을 부르며 성을 돌 때에 멀리서 방해꾼 삼발락과 도비아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을 재근하고 봉헌한 이 일은 노헤미아가 군계일학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생의 기쁨이오 보람이오 자랑이었던 것이지요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형대가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매달리고 모르더게가 매달려야 될 장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하만이 매달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만족속을 나가여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얼마나 당당하고 통쾌한 장면입니까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다가 소낙비를 내리십니다 그 비를 맞으며 엘리아는 포레이드를 벌이는 것입니다 임금이 마차에 타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닙니다 나는 비를 맞겠습니다 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보라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늘문을 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비를 그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땅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장대비를 맞으며 포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엘리아의 그 멋진 장면 오늘 성백을 도는 너헤미아의 심장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끔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했다 너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니 네가 받는 대접이 그 모양이야 섭섭증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마귀의 소리입니다 시골 우물가에 개구리 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 우물이 전부인 줄 아는데 하늘에 보니까 학이 우아하게 후이 날고 있거든요 그래 개구리 한 마리가 야 뭐 또 있다 나도 하늘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학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날개가 없는데 어찌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 학형님 여기 꼬챙이가 하나 있어요 이 꼬챙이 것을 학형님이 무세요 그리고 제가 꼬챙이 것을 제가 물면 학형님이 하늘을 날아게 되면 저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야 그거 꽤 기가 막히다 그래 물어라 그래서 학이 꼬챙이를 물고 하늘을 날아줍니다 그래서 우물을 빙빙 돌면서 호이 호이 나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줍니다 자기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줍니다 야 적배를 누가 냈을까 지혜가 놀랍다 야 암흑의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적배를 누가 냈을까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개구리가 내가 했지 내가 하는 순간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개구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 내가 했지 내가 했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죄많은 나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목장 사육의 성벽을 이룬 것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벽을 이룬 것 예배를 이토록 아름답게 섬겼던 아름다운 성벽을 이룬 것 없을 때 힘주시고 내 손 붙들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니냐 그 얘기지요 이 성전 봉원식을 거행하며 3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예식 한 가지를 거행합니다 성결 예식입니다 제사장과 내위 사람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벽돌 한 장 성벽 나무 토막 하나 성문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했던 이 역사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과정 기쁨으로만 일했겠습니까?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뒤에서는 지도자 너의 매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피곤해 지칠 때마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삼발낯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다 망하는 것 아니야?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성벽 성문까지 성결하게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누군이 이렇게 길게도 잘했네 내 암흑의 가문이 이게 뭐야 이게 이걸 공사라고 했어? 아마 비교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노에미아와 제사장들이 성결의식을 통하여 아니다 다 아름답다 가문들마다 수고했다 이 성문을 매단 가문 아름답다 우리가 이 성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 최선을 다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성벽 성결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룬 성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축복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제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8절, 40절, 46절 감사 찬송을 부르며 돌았다 모든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감사 찬송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사마리아의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운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산하 나를 숨겨다오 바위와 나를 감추다오 어린 자식 품에 안고 도망다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농사 지었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던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 아름답게 성벽이 완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지키신다는 사인이지요 성문이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성벽을 돌면서 감사와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우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임금을 찾아갔을 때 임금이 거침없이 사인을 휘갈게 쓰던 순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 올 때마다 막아주셨던 것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 때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서로 도우며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약하도 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왜 눈물이 안 흘렀겠어요? 왜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감사 찬송이 왜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쏟아져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성벽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마음이 내 속에 솟아오르면 여러분 잘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 행복감을 한 절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말이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감사와 기쁨은 가졌다 못 가졌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부족에도 하나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높여드리며 감사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기 일곱 가지가 없대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냐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좋은 일 가운데도 고난의 순간에도 시련의 순간에도 승리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불러야 될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